자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회에 좀 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은 US 스탁의 이학연 교수 또 김동관 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자 뉴욕 시장 마감한 지난 주말 시장부터 좀 확인해 보고 갔죠. 그동안 좀 상승세를 이어갔던 시장이 소폭 혼조세로 마감이 됐어요. 팀장님이 좀 정리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주에서 굉장히 지지난주에는 저희가 마이너스 6% 이상 때 하나를 보이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걱정과 우려를 포함해서 매도세가 정말 많았는데요. 이번 주에 정말 이 선거에 있어서 어느 잠재적인 바이든의 승리가 점쳐지면서 6%에서 9%까지 상승하는 엄청난 반등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에서는 당연히 지금 바이든이 승리를 하게 됐을 경우와 그리고 상원이 이미 자리를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둘 간의 경제가, 견제가 이루어졌을 시에는 이 바이든 후보에서 가장 우려가 됐었던 그런 세금 인상 부분이 잠재적으로 해소가 된다라고 그렇게 시장에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반등이 이어졌고요. 지금 보시면 히트맵으로 보시면 딱 이 모든 걸 한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지금 빨간색이 10월 30일까지였고 그 다음 주 바로 완전 극과 극이네요. 그렇죠. 정말 극과 극인데 특히나 이 빅5 종목을 보시면 딱 보이실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큰 기업들이 9에서 10% 그러게요. 미국은 가능한 거죠. 네, 그렇죠. 상상도 못할 이런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주간 상승을 굉장히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사실 미국 시장의 종목별 움직임만 봐도 이게 뭔가 불확실성이 모두 해소됐다라는 생각을 들게 하지만 주말 사이에 아예 CNN도 그렇고 주요 매체에서 바이든의 승리, 바이든의 당선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쪽에서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뭐 그에 따른 불확실성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언제쯤은 언젠가는 끝날 거고 그게 지난 2000년도였나요? 부시, 배송룡 당선 때도 한 번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끝날 거다. 그게 뭐 빠르게 끝나면 좋고 좀 늦어져도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보다는 앞으로 희망에 대한 부분에 더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공포지수, 그러니까 빅스지수 같은 경우에도 큰 움직임이 없었어요. 네, 그렇죠. 지난주에도 마찬가지로 빅스지수가 40을 넘어가면서 굉장히 이 공포지수가 올라가고 많은 분들이 우려를 표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25.3위로 굉장히 많은 하락폭을 보이면서 공포지수도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또 지난주에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경제 지표 중에 하나였던 이 실업률이죠. 실업률도 마찬가지로 9월 달에 7.9% 했는데 1%포인트 하락한 그런 모습으로 6.9%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이 비농업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가 64만 건 이상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전망치보다 굉장히 좋게 나왔고요. 사실 코로나 전에는 당연히 실업률이 3.5%였기 때문에 그의 두 배에 상응하는 그런 실업률이긴 하지만 지금 흐름상 계속해서 이런 실업률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좋게 바라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가나 금값 같은 경우에도 좀 확인해 볼까요? 사실 시장이 안 좋았을 때는 유가의 움직임도 갑자기 올라갔고 또 트럼프의 우세, 바이든의 우세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사실 금값은 언제나 같이 올랐어요, 주식과 함께. 네, 그렇죠. 지금 코로나19 덕분에 모든 분들이 이제 유가에 대해서는 정말 흐름을 다 아실 걸로 믿고 있겠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금 정말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한 번 유가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감소가 될 것이다 라는 우려 때문에 이번에도 마이너스 4.3% 하락하는 그런 안 좋은 흐름을 보였죠. 그와 반대로 금값은 역시나 지금 달러 약세와도 그렇고 코로나19 확산세로 불확실성이 여전히 산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1950달러 선까지 다시 한 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저희가 자주 언급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이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 금도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이렇게 항상 어느 정도는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이런 달러에 있어서 달러 약세나 강세 부분에 있어서도 이 금리 어느 정도 이런 해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도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 2017년에서 2018년에 엄청난 급등을 보였는데 지금 보니까 거의 따라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이 비트코인에 관해서도 저희가 한 2주 전인가요? 페이팔과 스퀘어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거래를 할 수 있게 한다. 네 이제 JP모금까지 이런 부분을 비트코인에 대해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네 만에 이런 저희가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정말 그런 핀테크 기업으로서 가장 유명한 그런 스퀘어나 페이팔이 계속해서 좋게 그리고 시장에서 매매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알고 있는 혁신적 기업의 대표주자이죠. 아크인베스트의 캐시우드라든지 정말 긍정농자의 끝판왕 중에 속하는 탐리 같은 경우에도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정확히 전문가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이런 흐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2018년과 2017년 이 때의 급등과 지금이 다른 점은 주요 이름만 대로도 아는 기업들에 있어서 이 비트코인 관련된 거래나 관련된 관심을 굉장히 뜨겁게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사실 이 때의 2017년, 2018년 고점에서 그야말로 물린 투자자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거를 그냥 버티고 계셨던 분들은 조금만 더 버티시면 어떻게 좀 회복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저는 비트코인을 해본 적도 없고 비트코인 분석 자체는 한마디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스스로 밸류를 창출하지 않거든요. 다분히 수요 공급만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늘어난다는 이 정도 상식밖에 없고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지난 2017년, 2018년에는 비트코인이 먼저 올라가고 수많은 소위 대체, 이런 화폐, 이런 것들이 사이버 크런시가 막 생겼잖아요. 그래서 우우죽순이 생기면서 어떤 건 가짜도 많다. 이런 얘기가 많았고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사회적 큰 무리를 일으켰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객관적으로 보는 날은 많이 일정 수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 업계가, 그 세상에 정리가 됐고 지금 비트코인이 대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참여를 시작한 거죠. 어찌됐든 제품명도 얘기하지만 페이스북이 재작년부터 사이버 커런시를 갖고 뭔가 비트코인 아니더라도 하겠다는 걸 시도했고 물론 반발도 있지만요. 특히 이제 스퀘어랑 페이팔이 스퀘어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캐시웨어 보탱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 참고적으로 지난 금요일 날 스퀘어 실적을 발표했는데 초깜짝 실적이 났어요. 그래서 주가는 뭐 대여섯 군데가 목표지 걸로 하면서 나중에 스퀘어 한번 보시면 그냥 주가가 급등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주가의 이익이 급등한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상당 부분이 비트코인 거래 수익이에요. 비트코인 거래를 통한 수수료를 받잖아요. 거기서 나온 수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트코인이라는 거가 선호하고 선호하지 않고 간에 이걸 투기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최소한 본류 시장이 들어온 것만은 분명하다. 본류 시장. 그 관점에서 지금 비트코인이 움직이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딴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기존의 화폐가 기존의 화폐가 돈을 엄청 찍었잖아요. 엄청 오래 찍었는 데 비해서 비트코인에서 전화하신 분이 맨날 그러잖아요. 찍어낼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엔비디아가 돌아가고 이런 것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는 거잖아요. 저보다 잘 아시는 분 많으신데 그런 것들이 그런 돈의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비트코인의 그런 수요가 생기고 있다라는 정도까지는 팩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디 투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이제 학습하셨던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2017년, 2018년에 학습하셨던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이게 가격이 이렇게 오른다고 해서 그러면 또다시 과거에 정말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 갖기에는 너무나 또 가격대가 많이 올라온 수준이라는 점 꼭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관련된 업데이트 상황을 좀 보죠. 여전히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사망자 수가 좀 늘어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 2주 전이었나요? 저희가 사망자 수는 그래도 줄어들고 있다고 하면서 굉장히 그래도 다행이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전 세계 1일 사망자가 7,600건 이상 증가를 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4월의 최고치를 이미 뚫었습니다. 하루에 7,600명 이상이 사망한다는 건 정말 심각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리고 미국의 1일 신규 확진자가 12만 명을 넘었거든요. 12만 명이요? 네, 지난주에 분명히 저희가 10만 명 넘어서면서 굉장히 우려를 포함해서 이건 너무나 큰 숫자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더 너무네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 스코커틀립 전 FBA 국장 이분께서 정말 어마어마한 발언을 하셨잖아요. 어떤 발언이죠? 사실 실제로는 이러한 확진자가 5배는 더 될 거다. 50만 명?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이런 인프라 자체가 미국인들의 정말 많은 분들을 확진자가 있겠지만 그분들을 다 검사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지금 확진자가 5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어마어마할 것이다. 그리고 그 확진자 수가 연말에는 더 많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면서 앞으로 이 코로나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을 더 키우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사실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11월 말에 FBA 승인을 받겠다고 얘기했지만 지금 한 2주 정도 보시면 사실 다른 여타 기업들에서 큰 성과를 낼 만한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바이든 정부라든지 FDA다든지 기타 기관에서 지금 연말에는 그래도 승인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1분기나 2분기에는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코로나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긍정적인 얘기가 없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나 좀 걱정을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우하고 있는 계정 중에 뉴욕타임즈 계정이 있는데 거기에서 사진 한 것이 올라왔어요. 바로 오늘 아침 확인한 건데 센트럴파크의 모습을 이렇게 담은 사진인데 거기에 바이든 후보의 당선 관련해서 나름이 축제를 열었는데 거기에 사람이 사람이 그냥 단풍나무 반 사람 반이에요. 그걸 보면서 축제를 즐기는 건 좋은데 확진자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우려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저도 뉴스 보고 저도 화면 영상 보고 하는 건데 어저께 벨라에서 당선자랑 부통령 당선자 연설할 때 보면 다들 마스크를 쓰고 있죠. 그게 약간의 차이가 날 겁니다. 앞으로요. 그 분명히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기대 반 희망을 갖고 있는데요. 그것이 하나 중요한 팩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게 그러면 가장 우려하는 것이 유럽과 제2의 락다운이 있는 거냐 그건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미국의 현실상 쉽지 않고 마스크를 통해서 해결해 나갈 생각을 하겠는데 다만 이 상황이 단기간에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날 거라는 얘기죠. 그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조금만 반등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항공주 사하고 이런 거 아니고 여행 관련 주문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국내 주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거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보면 개인적인 여행이 있죠. 개인적으로 꼭 집안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저도 이번에 다녀왔지만 갈 수밖에 없는 것들은 있어요. 그것도 상당히 자제되겠지만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여행을 갑니다. 분명히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비즈니스 여행이 문제거든요. 비즈니스 여행이 돈을 버는 기구죠. 왜냐하면 웬만한 사람이 회사 돈이면 비즈니스 클래스도 타고 퍼스트하지만 개인 돈으로 가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분이 계세요. 전 세계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 트립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요. 모가스테란에서 오늘 발표를 했어요. 어떤 말이죠? 내년에는 2019년이 정상적인 기준 되면 내년에도 마이너스 60%입니다. 내년에도. 2021년에도 마이너스 60%고 2020년에도 마이너스 21%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앞으로 그 시전으로 정상화 그 예전으로 가는 건 간다 안 간다? 네버라는 말을 확실하게 썼어요. 네버라고. 결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기존에 이런 거 반등할 주식을 자꾸 찾는 게 아니라 많이 떨어지는 주식. 한국도 미국도 똑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제가 죄송하지만 극장 관련이 어느 나라는 안 되는 거예요. 쉽지 않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늘 말씀드리면 뭔가 새로운 혁신적인 것 새로운 시장의 흐름을 바라보는 그런 쪽으로는 가셔야 되겠고요. 미국은 완벽한 락다운 것보다는 주별로 약간씩 차이가 날 겁니다. 이번에 중요한 발표 하나 했는데요. 뉴욕주의 경우에 이번에 연말 시즌이 있잖아요. 연말 크리스마스 때 연초가 미국에서는 가장 큰 여행 시즌이거든요. 뉴욕에 이번에 뉴욕을 통해서 다른 주에서 뉴욕을 가실 분들 뿐만 아니라 뉴욕을 입구하실 분은 제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3일 전에요. 일단 나 지금 코로나의 음성이라고 보고를 해야 돼요. 검사 결과를 네. 검사 결과를 가야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미국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가격리가 없었죠. 자가격리가 없는데요. 뉴욕으로 JFK나 이런 데 통해서 가는 사람 라가디아라 해서 공안을 하는 사람 국내에서는 해외에서는 마찬가지인데요. 3일 격리들 합니다. 아 3일이요? 네. 3일 격리하고 4일째 또 검사를 받아야 돼요. 또 검사 받고 거기서 문제 있으면 또 14일 격리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이 그렇죠? 미국에서는 검사 받고 기다려야 돼서 또 며칠 걸려요. 그러는 말이에요. 여기 하려면 지금도 예약해놔야 되는데 쉽지도 않아요. 검사 자체가 힘드니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요. 그런 것이 그런 정도로 확산될 수 있겠죠. 검사 비싸잖아요. 돈이라도 내면 가는 데죠. 그렇지만 검사 받기 조차가 쉽지 않다고 많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지금 조금 회복된다고 해서 훅 올라가고 그런 것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계속 잠재되어 있는 리스크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번씩 시장이 좀 흔들거릴 때마다 또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게 코로나 확진자 수는 사망자 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괜찮아지겠지 이제 괜찮아지려나 많이 나와도 우리 시장은 오르네 이렇게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늘 염두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투자 전략을 어느 쪽 방향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오늘 키워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키워드는 바이든 대통령 시대에 있어서의 투자 전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완전히 바이든 후보가 아니고 대통령 당선인으로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렇고 일본의 총리도 그렇고 모두 트윗을 날려왔더라고요. 제일 먼저 그런 트윗을 통해서 어떤 축하한 걸 한 거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썼던 서로 욕하고 막 이렇게 싸우면 어떤 사람들이 제일 먼저 했죠? 캐나다 총리라든가 프랑스 부류 쪽에서 날려왔는데요. 오늘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다시 한 번 총정리하면서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 시대의 투자 전략을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요. 큰 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이거 주목하셔야 됩니다. 핫하죠. 네. 다시 한 번 확인되지만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이 바로 주가가 올라간다. 주가 당장 살아. 이런 얘기로 접근하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해외 주식은 절대 안 되고 다만 이런 정책적인 방향이 이들 기업의 환경에 이들 기업이 하려는 방향에 도움이 될 거다. 정책적 지원이 있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셔야 되겠는데요. 파리기후협약은 바로 탈퇴했던 사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파리기후협약의 복귀는 대통령이 선서만 하면 바로 가겠다고 이번에 얘기했거든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죠. 대체 에너지 분야의 4년간 2조 달러 투자인데 이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됐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이 안 됐더라도 이쪽은 가는 겁니다. 지금 이 분위기로 갈 수밖에 없는 시대적 소명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거기에 관련해서는 대표 미국의 대표 기업은 저희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넥스트라 에너지가 여기서 최대의 소위 대체 에너지 기업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전기차는 테슬라가 될 건 니오가 될 건 다 마찬가지인데 결국 전세에 미국이 이렇게 지원을 늘리거나 유지하거나 늘리면 다른 나라도 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지금 전기차 보조금 유지한다는데 갑자기 대한민국 정부에서 제주도에서 전기차 보조금 천만 원 예를 들면 천만 원 줬는데 앞으로 안 주겠다. 그럴 수 없거든요. 같은 방향성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대표 기업이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개별 기업은 모르지만 ETF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ICLN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주가가 신재생 에너지 오를 때도 엄청 많이 올라갔고 조정화 보였지만 바이든 후보의 대선에 당선 여파와 함께 또다시 올랐어요. 사상체 효과 수준에 다시 회복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런 관련 기업이 뭔지 잘 모르시잖아요. 어떤 종목이 있나요? 그런 걸 보시면 어떻게 보시냐면 글로벌 영문이 너무 좋잖아요. 영문 글로벌이요. 3095죠. 3095로 제가 직접 카피를 떠왔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싶게요. 이런 기업들이 쑥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미국 기업도 들어있고 해외 기업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잖아요. 저는 여기 아는 게 별로 없을 거란 말이죠. 이제 이번 주에 저는 이 중에 저는 한 3개 정도 알지만 모른 분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개별 종목으로 접근하기보다는 ETF를 하는 것이 훨씬 편하죠. 물론 여기서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한국에서는 OCR을 사야 돼. 이런 분도 계실 수 있는데 그렇죠. 그건 각자 판단이 영역이 되겠고요. 큰 틀에서는 이런 것들이 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또 다른 종목들도 많을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요? 사실 지난 한 한두 달 정도 됐는데 브룩필드 리뉴어블이라고 하는 신재생 기업도 굉장히 한국에서 브룩필드 많은 분들이 지금 알고 계신데 이 티커가 BEP거든요. 이 브룩필드 리뉴어블 같은 경우에도 넥스트라 에너지 정도 금요는 아니지만 그래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는 굉장히 이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이 기업에서는 뭐 향후 15년 내에 뭐 미국의 화석연료를 50% 줄이겠다라고 이렇게 천명을 할 정도로 굉장히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자신감을 표하는 그런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연초 대비해서 한 60% 좀 가까이 이렇게 상승을 하는 그런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브룩필드 리뉴어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사실 굉장히 저희가 익숙하지 않고 어려운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더 저희가 이 ICLN 같은 ETF를 더욱더 추천을 드리는 것이죠. 브룩필드 리뉴어블이요? 다시 한번 티커 알려주시겠어요? BEP입니다. B? E.P. B.E.P. 궁금해가지고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 사실 지난 주말에도 2% 넘게 상승을 했고요. 그렇죠.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주가가 올해 좀 등락을 보이긴 했지만 최근에 상승을 다시 한번 이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이제 앞으로도 좀 기대감을 가질 만한 부분들이 있는 그런 섹터 안에 있는 종목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전에도 작년에도 주가가 굉장히 좋았네요. 오히려 올해는 굉장히 많이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한번 지켜보시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 말고 또 뭐 있죠? 이 종목만 오늘은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다음 종목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신재생 에너지에 이어서 헬스케어 쪽도 봐야죠. 헬스케어는 이제 접근하기가 당장 쉽게 접근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헬스케어는 분야가 여러 개로 쪼개집니다. 헬스케어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로 보면 종근당도 들어가고 우리로 보면 종근당 같은 회사도 들어가고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바이오 관련 기업들도 들어가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거 들어가죠. 그런 것도 다 들어가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별 게 없지만 의료기기도 들어가고 우리나라에 또 없는 거가 우리나라에는 의료보험이 국민의 의료보험은 의무가입이고 선택조라는 게 실손보험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화재보험사들이 송구사들이 하는 것들이 실손 꼭 있어야 되죠. 그게 실손인데 미국은 의료보험이 의무적 의료보험이 없기 때문에 그걸 민영사들이 다 한다. 그래서 민영의료보험 그리고 바이오 전통적인 제약회사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통틀한 거를 헬스케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그중에서도 민영의료보험기업에 주목하셨는데 민영의료보험. 민영의료보험. 이걸 유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전에 버니 샌더슨이랑 엘리자베스 워렌이 등장할 때는 민간 의료보험을 다 없애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거 도대체 민간이 그런 거 하면 안 되냐. 모든 걸 전국 나라에서 해줘야 된다. 그래야 그것들이 작년에 한때 엄청 주가가 빠졌었는데요. 지금 바이든은 그런 게 아닙니다. 바이든은 오히려 예전에 오바마케어를 하면서 오히려 이것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 의료보험을 가입하게 하자는 게 그런 주제가 되겠고요. 다만 오해하는 것이 의료보험료가 너무 비싸다. 그걸 깎아주자 이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느 정부나 마찬가지죠. 보험료도 너무 비싸다는 얘기를 항상 하는 거거든요. 또 하나가 약값이나는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바이든이 약값을 올리는 걸 지지한다는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약값이나 라는 건 어느 정부나 하느냐. 약값이 너무 비싸니까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가입 대상도 확대되고 그래서 헬스케어가 분명히 긍정적으로 보셔야 돼요. 바로 이 의료보험은 시장 자체가 커지는 거로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건 대표적인 1위에서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여러 번 말씀드렸던 사상체역과 계속 가는 것들입니다. 예전에는 CBS 헬스가 예전에는 미국 가시였던 분은 그냥 드럭스토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올리브영 같은 거에 벤치마크 됐던 회사인데 이게 재작년 작년 걸치면서 에트나라고 엄청 큰 의료보험사를 인수했어요. 그래갖고 의료보험까지 같이 가는 겁니다. 얘네가 그래서 커지고 있는 건데 이게 대표적인 기업들이 되겠고요. 이것도 이제 미국의 사신분은 다 알지만 한국의 사신분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없지만 우리는 이 업대가 생명보험사밖에 없고 손해보험사 옆에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미국은 다 아는데 그게 말씀드렸던 의료보험 우리 쉽게 얘기하면 헬스케어 서비스 프로바이더 그게 쉽게 해서 의료보험이 대부분이거든요. 의료보험 ETF가 따로 있어요. IHF입니다. 어떤 종목들이 좀 들어있는지 볼까요? 네. 사상체 효과가 되겠죠. 여기 딱 보시면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휴머나까지가 이게 다 저겁니다. 그러니까 의료보험사거든요. 텔레덕도 있네요. 네. 텔레덕도 있네요. 여기 보면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바이든 대통령 시대에서 여전히 관심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팀장님께서 관련된 종목 하나 더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 사실 이 대마 마리와나에 대해서도 또 얘기하시네요. 네.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지난주에 또 25% 폭등을 했습니다. 그만큼 바이든 수혜주로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인지조화가 잘 안 되는 그런 기업이라서 굉장히 투자에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지는 않는데 정말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 캐노피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 캐나다가 지금 마리와나 합법인 나라인데 캐나다에서 시장 점유율 30%를 차지하고 있는 캐노피? 네. 가장 큰 이런 마리와나 관련 기업인데요. 지금 이 오바마 케어에서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오바마 자체가 이 마리와나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어떤 시각이냐면 이 술이나 담배처럼 이 마리와나를 공중보건으로 이렇게 다스려서 하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 마리와나에 대해서 주별로 이렇게 합법화를 결정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는 이제 이 마리와나에 대해서 의학용으로는 당연히 많이 쓰이고 있지만 엔터테인먼트 용적으로 이게 많은 굉장히 뭐 그런 스터디나 그런 논문에 있어서 굉장히 그런 과학적으로 이게 담배보다 괜찮다라는 예를 들어서 엔터테인먼트 용? 네네. 논문도 논문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다고 했을 시에는 아니 그렇겠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하시겠죠. 네네. 그런 것들이 만약에 이렇게 계속해서 보충이 된다고 했을 시에는 그런 것들을 합법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이제 약간 나라마다 각장 틀린데 이번에 지금 하는 거는 바이든이랑 거의 1도 상관없어요. 1도 상관없고 다만 주별로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우버 사업할 수 있게 그런 거 찬성하며 주에서 통과시켰고 캐릭 플로리다에서는 시간당 임금은 15달러 이런 거 찬성했거든요. 대여섯 개 주가 우리도 대마초를 필 수 있게 해달라 합법적으로 그 얘기가 통과된 거예요. 그리고 연방 차원에서 이번에 합법 다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건 의료용이거든요. 의료용 의료용도 의료용으로도 그게 굉장히 구하기 어렵고 그게 왜냐하면 캐나다는 상당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게 누구냐면 약간 어른냐면 엄청 예전에서 전쟁 갔다 해서 통증 때문에 계속 고통스러우죠. 그런 거 많이 보신 분 계시잖아요. 그런데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그거는 논란이 많으니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핫파워파이에 대해서 주별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잠깐 단어가 언급됐었죠. 엔터테인 정도로 이거를 이제 열어두면 과연 뭐가 좋을지 나쁠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의료적으로 과연 어떻게 확산이 될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캐너피 그로스라는 기업 맞죠? 이 기업의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올랐는데 과연 추후의 움직임 어떻게 될지 지켜보시고요. 이어서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는 사실 트럼프 쪽이 인프라가 많이 이야기됐었는데 바이든 후보의 대선 당선은 어떻게 인프라 쪽이 확대가 되는 건가요? 이게 많은데 좀 오해하시는 건데요. 참 하기 전에 다시 한 번 확인드리지만 오해를 하실 줄 모르러갖고 특히 해외에 가시면 특히 제가 슛하게 봤어요. 캐나다 이렇게 가시면 그냥 쉽게 이렇게 파는 게 있어요. 뭐죠? 대마 성분이 들어간 캔디 캔디 파는데 대마 얘기 아직도 안 끝났나요? 한국에서 들어오면 바로 걸립니다. 진짜 중요하셔야 슛하게 많이 걸리거든요. 그 이름은 뭐라고 했죠? 그때 알려주셨는데 장보부장님이 그거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음료도 있던데 다 있어요. 드시지 마시고요. 인프라 얘기도 넣어가지고 인프라는 아까 말이 끊겼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강조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많이 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 전에 왜 그랬냐면 멕시코와의 장병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거기 이제 수조 달러 들어간다라는데 통과가 안 됐죠 당연히. 좀 세웠잖아요. 또 앞에 우리나라에서 취재도 가고 그런 거 봤는데 몇 개 하고 끝났죠. 그거 어떻게 다 합니까. 불가능한 건데 그리고 자기나 하겠다고 한 건 하나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러다 보니 미국의 철도도 안 되죠. 도로도 오래됐죠. 통신망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비판이 많은 거예요. 당연히 아시아 우리나라 중국 이런 데 훨씬 떨어져 있고 우리나라 수준이 떨어지고 유럽 일부 신흥국가보다도 동부유럽보다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바이든이 한 거가 미국을 재건하자. 미국을 정상적인 타베 국가로 가져가자 하면서 한 거가 인프라를 3조 달러 하자는 얘기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2조 달러 하자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고차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면 처음에 트럼프가 이겼잖아요. 처음에 선거한 날. 그래서 인프라 가령주가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건 절대 오해라고 보고 있어요.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누가 되든지 간에 인프라 투자는 늘어날 가능성이 크자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대표점입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회사를 몰라요. 이건 미국에 계신 분들은 잘 모릅니다. 이쪽 비즈니스 하지 않으신 분은. 자주 들어본 회사 케터필러밖에 없어요. 케터필러랑 몇 개 철강 회사밖에 없기 때문에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쉽게 오히려 이 탭으로 말씀드리면 길을 닦는 거 영어가 페이브거든요. 페이브, P-A-V인데요. P-A-V가 최고입니다. 지금. 이게 좀 사상 최고가입니다. P-A-V 어떤 영목이 들어있는지 좀 볼까요? 아까 이거 잘 모르시는 게 없더라도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 보면 밑에 들어가면 케터필러도 있는데 그리고 있고 제이콥스 엔지니어링도 얘기가 많이 하던 기업이 되겠고요. 또 라겔도 있겠고요. 유나이티렌털스는 모든 중장비를 빌려주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돈을 벗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ETF로 하는 것이 오히려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네요. 인프라 관련해서 팀장님 또 종목 하나 더 소개해 주세요. 네. 종목이라기보다는 이 케터필러가 얼마나 대단한 기업인지 그냥 단 하나만 말씀드려도 아실 텐데 25년 배당금을 인상했습니다. 25년이요? 그거 있잖아요. 배당금 인상 그렇게 하는 걸 뭐라고 부르죠? 배당귀족주? U-U-A-L 로 알고 있는데 배당귀족주요. 배당귀족주에도 포함될 정도로 이 케터필러가 그만큼 배당에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 25년 동안의 주가를 봐도 중간중간에 몇 년간 심심한 주가 움직임도 있었지만 제가 태어났을 때 쯤 만해서 투자를 했어도 굉장한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주가를 통해서 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나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그 4년 동안의 임기 동안 트럼프가 해내지 못한 것들을 얼마나 많이 해냈는지 여부를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오늘 미국 주식에 관련해서 미주미어 오늘의 종목 발굴은 에이벌리 데니스 준비하셨어요. 다시 한 번 11월 초에 했는데요. 다시 한 번 확인드리겠는데요. 11월 초에 선거 직전에 해서 주가 무료로 7%나 급등했거든요. 또 강조하신다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조금씩 조금씩 트럼프 대통령의 시대에서 끝나고 결국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정상적으로 가겠다는 바이든 후보 바이든 당선제의 말이 되면 당연히 뭐가 들어가냐면 무역 규모가 늘어나는 거예요. 무역 규모가 이전보다 무역이 활성화될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보면 이런 코로나가 계속되겠지만 사실 보면 우리나라 오늘 주식시장에서요. 해운주들이 올라갈 겁니다. 그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해운이 왜 해운이 해운이 여러분들이 여행 갈 때 배 타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이 늘어나나요? 교육이 늘어난 그 개념인데 교육이 늘어가면 제일 미국에서 수혜를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에이벌리 데니스 라벨 붙여야죠. 그런 것도 있겠고요. 에이벌리 데니스라는 회사가 우리나라 지금 베트남에서 가장 큰 게 삼성전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베트남에서 중요한 회사가 에이벌리 데니스 나이키입니다. 나이키 신발의 모든 레벨 있죠. 그냥 99% 에이벌리 데니스 보시면 돼요. 이게 결국은 소비가 활성화되고 글로벌 경제 무역이 교육량이 늘어났죠. 수혜주가 이런 것 대표적인 것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종목부 에고는 에이벌리 데니스 확인해봤고요. 자 여러분 결과가 이제 발표가 거의 난 걸로 쳐야겠죠. 저희가 이제 결과 발표에 따라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이 교수님께서 양보를 해주신 거를 그럼요. 저희한테 그럼요. 뭐 그런 요예요. 두 분이 먼저 정하셨으니까 저는 할 수 없이 딴 거로 갔죠. 아니 저본 적 없으시다고 그렇게 아 재미삼아 하는 얘기죠. 어쨌든 저희는 조만간에 점심을 한번 먹고 이제 인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서 올려드리죠. 여러분 어떤 메뉴가 될지 이 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겠고요. 좋은 거 사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오현승님께서 감사합니다. 미주얼 고주얼 파이팅 하면서 외쳐주셨는데 응원의 미구에서 매일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미국 주식에 관련된 정보와 또 훌륭한 투자 전략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미주얼 고전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유에스 스타기 이학연 교수 김동원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키움증권에서 펀드 살 땐 누구나 선치 판매 수수료 영원 기상캐스터 매일 이晚上 안녕하세요 под